갑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치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아 저...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? 모두의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개인 정보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?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된다. 사람이 죽었다고요! 내 말 안 들려!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! 개의 규칙만 잘 지키면 도착하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